안녕하세요. 모델 김원중입니다. 이번 올해 들어서 불여름 시즌도 광고 촬영을 함께 했고 이번 FW 가을 겨울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불여름때도 TVJ가 새롭고 항상 트렌디한 옷을 만들었듯이 제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입어보니까 다들 너무 예쁘고 더 새로운 다운점퍼들이 되게 많아요. 이런 것들 다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TVJ 모델 진정선입니다. 이번 FW TVJ 촬영도 열심히 했으니까요. TVJ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번 TVJ 겨울은 너무 예쁘고요. TVJ 많이 사랑해주세요. 화이팅! TVJ 꼭 부탁합니다. RFJ도 깨울 demande 오늘 рип 하 będzung 나를 traum게 되세요.